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사에서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니 병자가 점점 쇄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내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악한자들의 득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악한자의 행시를 두고만 보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말하는 나는 악한자의 삶을 산 적이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행한 대로 심판하셨다면 제일 먼저 내가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자의 득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지만 내가 과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면 그때 나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인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지요. 나의 옳고 그름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악한자의 득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악한자의 득세가 정말 성공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좋은 일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게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그러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쫓아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만 사실 그것이 마치 낚시에 꿰어진 미끼 같다면 그걸 무는 순간 결국 그는 낚시에 꿰어져 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면 우리는 그것을 좋다고 여기게 되고요. 그걸 부러워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리함과 같은 미로다 그래요. 아, 도끼가 찍는 자에게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나요? 톱이 켜는 분에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나요?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창조주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어요. 어리석음이지요. 그런데 이런 어리석음을 인간은 저질러 왔어요. 역사를 보면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며 살아왔어요. 그 결과 어떠냐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그러기에 하나님은 욕심으로 배불린 자를 파리하게 하셔요. 교만으로 모든 사람을 자기 아래 두려는 자를 꺾으십니다. 애굽의 바로가 지팡이 하나든 모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사건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구는 홍해를 건너고 누구는 그 홍해에 빠져 멸망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17절과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고루가신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니 병자가 점점 쇄약하여 좀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만을 보고 놀라워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때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성전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그런 처소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의 아름다움만 봐요.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장사하여 벌어들이는 수익만 생각합니다. 성전이 타락한 곳이죠. 아니, 사람들이 성전을 타락한 장소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예언이 38년이 지난 AD 70년 로마에 의하여 이루어지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요. 그 무너진 한 벽이 지금도 통곡의 벽으로 남아있잖아요. 성전을 건축할 때에 솔로몬은 기도하며 하나님 이곳에 계셔서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으로 이 성전을 짓는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에게 격에 맞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이곳에 거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전 봉원사를 읽어보면 솔로몬은 철저히 최고의 것으로 그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화려한 성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놓쳤어요. 그리고는 성전의 아름다움에 빠져버렸어요. 결국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장사꾼의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된 안에 주님이 주인되어 있느냐 점검해 봐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미움과 탐심과 분노와 상처와 아픔과 시기심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 놓았다면 우리의 성전은 더럽혀진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하루 온전히 우리의 내면의 주님이 주인 되셔서 성전이 정화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